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뉘헤미아 8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뉘헤미아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바랐던 바였죠 돌아와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여전히 폐허의 모습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주거지들은 다 비어있고 길거리에 돌이나 잡초들이 많이 자랐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 아니니까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파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지만 물자도 부족하고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또 거기에 더해서 적들의 위협도 있었고 참 이렇게 모든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뉘헤미아가 사람들하고 성벽 재건하고 공동체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벽이 재건축이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일을 하시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하고 도시 재건이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대한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벽이 완축되고 나서 재건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이제 율법책을 좀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오는데 이때가 이제 일곱째 딸 첫날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남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읽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읽게 되는데 한 6시간 정도 최소 6시간은 넘었겠죠 에스라가 이제 읽으려고 높은 단위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위에 사람들이 같이 서게 되고요 에스라가 그래서 이제 읽으려고 책을 열자 이제 실제 그때는 책은 없었겠죠 이제 두루마기였을 겁니다 두루마기를 이렇게 쭉 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율법을 듣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제 여와를 경배를 하니까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하고요 또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가리키고 또 백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고 그 의미를 잘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렇게 율법을 듣고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굉장히 슬퍼하는데 에스라가 이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레위 사람들도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음식도 나누고 하는 이렇게 큰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요게 바로 일곱째 날 초하루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날 이제 이틀째 되는 날 일이 써 있는데요 부분 1절에 니에미아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다 아시다시피 니에미아서 전에 있는 에스라에 나오는 바로 그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이제 귀환할 때 첫 번째 그룹은 스루파벨 그룹으로 많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견 재건을 했고요 두 번째 에스라 그룹으로 이제 소수가 왔고 세 번째로 니에미아 그룹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루파벨 그룹하고 니에미아 그룹 사이는 한 100여 년 정도 차이가 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온 거죠 시간 차이가 오래됩니다 근데 에스라가 니에미아 보다 먼저 왔는데 그 둘의 시간 차이는 비교적 나지 않습니다 한 14년 정도니까 이게 니에미아하고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보다시피 동시대에 같이 활약했던 인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백성들이 율법을 읽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이제 그 일곱째 날 첫째 날은 이제 너희가 기념을 하고 여기 이제 나파를 불어서 기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 되는 날은 이제 속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다섯 날에 초막절을 지켜라 하고 이제 이틀 동안 일회 동안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31장에서는 매 7년마다 그러니까 면제년이죠 면제년 마다 이제 모여서 초막절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을 해라 라고 이제 레위기하고 신명기절에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이제 그 열다섯 날에 초막절을 한 건 아니고요 첫째 날부터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해서 이제 좀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아마도 몇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그 최소한 만 명은 넘었겠죠 많은 사람들한테 단위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들리지 않을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설명해 주고 근데 아마 이유는 이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갔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라는 이제 극동에 지금으로 치면 영어 같은 거죠 극동에서 많이 사용되던 그런 언어 아람어였는데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성경을 히브리어로 낭독하면 그걸 아마 아람어로 잘 알아듣기 해석에 통역을 해주고 뜻이 어려운 건 또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의미도 전달을 해주고 그랬지 않았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쭉 한번 1절부터 쭉 8장을 한번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고 좀 떨어져서 멀리서 한번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면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해서 그 마음을 성경, 율법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회계 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갈망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되고 마지막으로 순종의 모습이 보여지는 게 8장의 전체인데 오늘은 12절까지 그러니까 감사 단계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성령님이 인도를 하시는 부분이죠 성령님께서 백성들을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백성들이 자원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우리한테 율법을 좀 읽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이렇게 귀를 기울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요청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 준비된 자세를 들을 자세로 그 요청을 하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6시간 넘는 시간인데도 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들었다는 게 아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어떤 갈망, 열망, 열정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걸 잘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자세와 열정이 동일하게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8장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일어나기 시작한 부흥되기 시작한 그런 경험이 시초가 되었고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6절까지 해서 보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인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경배라고 해도 되고 예배라고 해도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자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일과 동일한 그런데 이것보다 더 깊은 예배와 경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의식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을 통한 예배를 바라시니까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더 깊은 예배겠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드디어 듣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화적인 문맥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하고 왕들이 패역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듣지 않아서 그 죄 속에 빠져서 자신들이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의 포로로 갔죠 이런 것들이 두 구절만 통해서 본다면 일단 선지자 호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설을 통해서는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사야 5장 13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궁지일 것이요 우리는 복마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이 시점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신앙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이렇게 포로 생활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특별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반대로 말씀을 잘한다 그래서 실생활에서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방향이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혼란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불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일단 영적으로 우리가 고갈되고 또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평안이나 위로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게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시험이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 심령이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도 단 한 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낙담되고 좌절 속에 빠지는 그런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9절에서 10절을 좀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드디어 죄를,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왔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모르고 살아왔구나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이런 슬픔 그런 슬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회계로 승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을 통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출애급기에 대해서도 그 전부터 부전으로도 알았고 말씀을 통해서도 알으니까 율법을 통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출애급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출애급처럼 출애, 페르시아죠 두 번째 출애급을 해 주신 거구나 하고 이렇게 가슴속에 가슴에 와닿게 되었겠죠 그래서 회계라는 단어는 본문에는 없지만 백성들이 운다라는 단어에서 이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감사함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과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감사함의 그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리에미아 8장 전반부를 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 당시에 오시진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스라카의 율법을 읽고 백성들이 경청하는 모습에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렇게 따르면서 잘 들었던 제자들의 모습들 군중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죠 이렇게 예수님은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고 이렇게 낙담되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8장에 쭉 나오는 게 백성들이 정말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 회복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또 영까지 심령을 다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보여주신 그런 모습과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치유를 이미 치료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그 능력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매니페스트가 뭐죠 목사님? 우리 안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이끌어서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을 나타내야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뭐뭐뭐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든지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그 능력과 힘과 사랑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깊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는 모습이 에스라가 저는 사실은 8장에서 제일 저에게 꽂히는 요즘 말로 꽂히는 그 구절이 여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너의 힘이다 이 구절이 사실은 저한테 가장 와닿습니다 에스라가 바로 여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라고 말할 때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동일한 그런 기쁨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8장을 통해서 전본부를 통해서 에스라와 이스라엘 유다 민족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오실 우리에게는 이미 오시고 이 유대민족에는 오실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그런 가르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임해서 회개에 이르고 이것이 바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을 기쁨으로 확 채워 충만하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순간에도 이런 순간에 듣고 배우는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께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때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 주시는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모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이 슬퍼할 때 또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나 슬퍼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로의 힘을 받고 또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이 나누어져서 이런 공동체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 서로 격려하시면서 서로 도우면서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와의 기쁨 그것이 바로 우리 생명수 교인분들의 힘의 원천이 되고 그 힘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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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